나마스테 아 오늘도 아주 핫한 곡으로 제가 리액션을 해볼건데요 어떤 곡이죠? 어떤 곡이냐? 썸네일이 아주 그냥 클릭을 할 수 밖에 없는 썸네일인데 눌렀어 푸스가 벗었어 오 설마 천하 저 드는거 아냐? 멈춰 거의 슈퍼맨 변광새 느낌으로 오 여유로운 표정 어맛 이 남자 자네 어마어마하게 자를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분 내가 봤을때 다 냈어 하아 오 오 저 근육 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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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뭘 든걸까요 근데 약간 뭐 상징적인거 아닐까요? 좋네 오 오 오 다들 다들 경배한다 의식같은데 어느 마을에서 약간 이런 의식같은 걸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을을 구할 그런 영웅같은 느낌같은 정원 들고 약간 어딘가에 이걸 옮겨야 되는 것 같다 넘어질까 조만조만쏘던 물살이 있어가지고 던진다 던진다 같이 가는데요? 저걸 하고 수영을 한다고? 뭐야? 까짓것이야 문제없다 되게 편안하게 네 멋있다 저런 데가 있을까요? 신기하다 엄마가 아 어딘가에 제자리에 없는 느낌인 것 같은데? 저거 약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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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근데 춤추면서 춤도 대박 그 근육이 네 멋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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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무협지에서 나올 듯한 그런 배경에 와우 멋있다 우와 어떻게 보셨죠? 이게 영화인가요? 봤을 때는 또 영화같은 느낌? 근데 또 영화처럼 만든다고 하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오 또 또 신선한데요? 너무 신선한데? 이런 요소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힘을 하는데 그러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분명히 이 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? 이걸 연결한다 그러면서 이 마을을 구한 느낌이에요 주인공이 제가 내용은 좀 너무 궁금해서 이 내용과 혹시 영화라면은 이거를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설명을 해주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들 꼭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응 그 뭐 어디서 보고 싶으세요? 이거 시티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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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군요? 네 그렇습니다 저 헤네시안의 시티뷰가 나왔습니다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핫한 음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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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